마주 앉아서 나는 그렇게 자리를 비켜줘 내가 쌓던 너를 위 카레이장블록 안녕하세요. 카레이장입니다. 안녕하세요. 카레이장입니다. 지금 혼자서 못하고있어요. 예쁘다. 이제 남은 설탕도 없는데 이제 와서 널 남겨두고 떠나갈 순 없어 떠나갈 밤이라면 먼저 보내주자 이제 Durk 방송에서 만난 시간! 저는 오늘 하루에 차는 이 gig입니다. 지금 이 장면을 시작을 하고싶게 사진을 찍고 지금 내가 어디서 보니까 촬영하고 싶으면 촬영해 아니 근데 저 장면인데 그래서 이 장면을 발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Urban Cafe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장면은 이 장면의 스타벅스에 있는 장면 스튜벅스에서는 그쪽 밖을 통해서 이 장면은 이 장면을 scarier하는 를 이 카페 때문에 엄청 위험합니다 안tsWhy do they go? 근데 완전히 어강 이것은 영어로 읽는 것입니다. 이것은 영어로 한국어로 읽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다 같이 읽는 것입니다. 이것은 미인 초콜릿 라테입니다. 이것은 정말舒服과 즐거운 것입니다.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것입니다. 이것은 연결입니다. 이것은 그 말입니다. 그래서 제가 잊지 못했지만 그리고 이 제품의 기쁨이 아주 흩어운한 것 같아요 너무 빨리